3. 운영성과표 표준서식 운영성과표를 작성하는 화면입니다. 운영성과표는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며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에 입력하면 단기분의 통합란에 자동으로 합계가 표시됩니다.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 간 내부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통합란에 내부거래를 제외한 금액으로 수정하여 저장합니다. 전년 공시자료 조회 버튼을 누르면 직전 사업연도의 운영성과표 자료를 가져옵니다. 엑셀 불러오기를 이용하여 단기 및 전기 운영성과표를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. 엑셀 불러오기로 단기 및 전기 운영성과표를 작성하는 순서는 재무상태표 작성 방법과 동일하니 해당 작성 방법을 참고해 주세요. 모두 입력하였으면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. 엑셀 불러오기에 감사합니다.